짜랴~~ 아씨 나 죽여줄게 이거 죽이는 거 봐야겠다 잠깐만 아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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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목소리 쓰면 되지 러님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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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목소리가 너무 작으신데? 키울게요 알려주세요 아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이게 최대에요 아 그래요? 이 맵 체험이어가지고 어디가 좋아요? 어? 망? 저도 잘 못하는데 어? 아 그러면 이제 짤파밍을 가야되나 이거 좀 짱 박히는 거 하나는 잘하는데 제가 불러볼까요? 네 짤파밍 가야될 것 같아 아 근데 오히려 이런 데 안 내리지 않을까? 딱 경로에 있어가지고 아 여기? 아 여기? 예예예 여기 뒷마을에 뒷마을에 있다 제가 닦아드릴게요 어? 여기 한 명? 같이? 너무 일찍 내려면 되지? 아 하필 첫집에 석궁이요 같은 건물로 지금 들어간 거 아닌가? 네 맞는 거 같은데? 바로 들고 다녀야겠다 쓰읍 없는데? 없네 어? 여기 지붕 위에 있다 내렸다 여기 친구 있어요 집 뒤에 둘이 있어 돌아갈게요 잠깐만요 한 명 킬 칠 안에 있다 한 명 킬 칠 1층? 아 하필 첫집에 석궁이요 아 씨 나 죽여줄게 이거 죽이는 거 봐야겠다 잠깐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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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복수했습니다 이제 매너로 봐줘야지 제 시체에 삼뚝이 있는데 삼뚝? 눈이 안 좋아가지고 파밍하는 게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삼뚝 없으신데? 삼뚝 없다고? 네 아 뚝베이 터지셨구나 아 아까 한 방에 깨지나 보구나 오토바이 어딨지? 오토바이 다 있네 왼쪽에 아 내가 굳이 안 봐주셔도 되는데 아 이거 왜 이렇게 돌아가 제가 친구가 좀 없이 자라가지고 누가 옆에서 지켜보고 이러면 손에서 땀나거든요? 제가 지금 미끌거려가지고 자꾸 자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봐줄게요 이뚝이다 이뚝 아 이야 이쁘네 맵 잘 만들었네 아 이번 맵 퀄리티가 기가 막힌데요? 어디 어디 님 님 제 귀 귀 귀 귀 귀 어디 어디 되게 먼 거 같은데 아 그래요? 근데 집이신가 봐요? 네 네 죽은 거 구경하는 거 보니까 할 일 없어보인 네 그렇죠 할려 어 아 어 며칠 뒤에 크리스마스인데 계획 있으시구요? 뭐 여자친구나 계획은 와이프가 친정 가 있어가지고 어? 비슷하네요? 아 그래요? 연배가 좀 되시나봐요? 아 나이 좀 있죠 포니아름 죽여 게임하는데 어우 저도 와이프가 지금 코코몽 카페 애기 데리고 갔기 때문에 혼자 게임하고 있는 거거든요? 게임에서 이런데 가면 되게 아저씨 같은데 진정이 가까우신가봐요? 아니요 멀어서 갔다 왔어요 못 갈까봐 어 네 있으면 못 가니까 이제 아말라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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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건물 뒤로 걸어가 있는데 이쪽? 응 그 방이야 제가 본 데가 지금 딱 두세가 어 이쪽에서 좀 관음하고 있으면 1개월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멀리서 지켜보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 형님 연배가 어떻게 되십니까? 저는 지금 34시요 형님 근데 34시시면 이제 곧 그 노안이라든가 이제 노안 노안 34세 오나? 이제 슬슬 어떻게 되세요? 애기가 3살이면 결혼 일찍 하셨나보네요 스무살때 해가지고 아 스무살때요? 예 제가 지금 23시거든요 미치겠네 예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애 다 키워놓으면 친구들은 그때나 결혼하고 이럴텐데 예 그게 장점인데 단점은 지금 아 지금 지금 너무 큰 단점이라 예 자 일로와 일로 아까웠다 그쵸 아까웠죠? 아 아 뭐 오 개꿀 개꿀 와 여기서 관음하면 와 대박 요기요기 와 대박 와 대박 와 대박 어 안되네 오 형님 형님 쉿 쉿 쉿 형님 어디 W? 아 너 방금은 너무 멀리서 나가서 어어 너무 가까운데? 아깝다 엄청 먼데? 응 아니 아 내가 사운드를 줄여놔서 그런가? 내가 사운드를 너무 켜놔서 그런가? 어우 야 이거 왜 이렇게 자기장 왜 이렇게 가까워졌어 사이드로 싹 돌아 이렇게 근데 지금 뒤로 가는게 좋을텐데 그래요? 아 여기 벽 뒤에 붙어있으면 되지 않을까요? 저 비폭력주의자라서 누구 쏘는거 싫어하거든요 아까 보셨죠? 샷컷 쏘는거 3고초료라고 3번 중에서 한발만 쳤어요 저 여전부턴 기어갑니다 오! 저 앞에 있다 오 저 앞에 한 명 더있어 오우 되게 여유롭게 잘하세요 Wade 나는 긴장돼가지고 이상한елю 많이 하는데 오우우 저기저기 210 210 뭐가 없어 어 괜찮아 저 VR 1992 ㅋㅋㅋㅋ 아 어우 아 뜨거워 아 제발 쟤들 눈이 나정도만 안 robust 오 좋아 Arabia 좋아좋아! 어! 그렇지! 닌자처럼 한 명만 더 지키면 저 탑10이에요. 비폭력주의 자식 탑튼 가기. 미숙톤 엎드려서 간다. 코쩝존에 돌담치존에 싸우고 있을 때 다이아몬드 스텝 밟으면서 엎드리고 장마철 지렁이의 마음으로 탑튼 탑튼 탑튼! 마시멜로 뒤에! 아! 더 가야 돼! 10명 남아있는 애들 거의 숨바꼭질 장인들 아닌가 이거? 어떻게 좁은데 10명 있지? 아아... 타죽기 싫어. 엎드려 버리지. 여기서 진통제 하나 까주고요. 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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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에 집! 오른쪽 집? 확실해요? 오! 보인다! 보인다! 제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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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4백... 으! 아! 아! 아프다! 아프다!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! 구상 있으면 구상! 방금 제가 나 쏜거죠? 아... 저런 애들 잡는 건 쉽죠? C 눌러주고 한 번 대기 탔다가 제가 오른쪽으로 나갈지 왼쪽으로 나갈지 제 짓이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. 여기서 한 번 왼쪽으로 딱 봐주고 탕! 탕! 위협사격 해주고 전보 탑니다. 여기서 머리 빼꼼 하는 순간 쏘는 거예요. 하나! 둘! 하나! 어! 이쪽에서 오겠구나! 슥... 어! 엎드리게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딴 애가 더 쏠 거 같은데 으으으으으으윽 읶 으으으으 으아악! 마지막에 죽는 소리 거의 벌레죽는 소리는 Luan 으으으어악! 하핳 하핳핳 아 감사합니다. 쌀미 있었습니다. 형님 수고하세용 네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